네, 뜨거운 박수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직분이 하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해전람이나 조선우기 서해전대에서부터 시작한 국전, 대한민국 미서해전대입니다. 대한민국 서해전람으로 매력을 이뤄오면서 한국 서단에서 가장 보급적인 단체와 전시가 오늘 32회가 돼서 대맡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협회가 창립되면서부터 처음에 원인들 모시고 제가 시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들을 보면 그 감회가 개인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함께 제가 모시고 일했던 올라선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 드리게 되는 것조차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서럽습니다. 오늘 제 32회 대한민국 서해전람회를 해막을 하면서 얼마나 해를 쓰시고 글을 썼을까 하는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보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또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뒷바닥에 전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순들고 글을 쓰는 우리들은 전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변방스러운 이 수상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더욱 경진하셔서 한국 서단에 서해관을 뚝 서시기 바라고 또 연애를 다해서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정의 행운과 여러분들 가족 모두에게 건강히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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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